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먼 알렉산드라 아바테입니다. 그녀는 1996년 4월 18일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27살이 되었습니다. 별자리는 양자리입니다. 그녀는 미국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인스타그램 스타이자 틱톡커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2012년 2월 미국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6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 중이며 팔로잉은 1028입니다. 22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글래머러스한 몸매 환상적인 S라인 아름다운 그녀를 응원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